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기사 유중원입니다. 유튜브 채널 주제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유튜브 채널 주제 선정 시작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서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주제 선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활동 및 취미로 정하기. 예시로 운동, 요리, 독서, 리뷰, 음악 추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나의 이야기 혹은 관심사로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직장 브일로그, 카메라 리뷰, 여행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고민을 채널 주제로 선정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건강, 건강정보, 건강 극복기, 경제는 엔잡러 도전기, 재테크 후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에 관련된 건데요. 영상 촬영 방법 공유 혹은 강의, 그리고 메이크업인데요. 제품 후기 혹은 메이크업 방법, 마지막으로 게임, 그러니까 게임 도전 미션이나 게임 추천 등의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의 고민 덜어주는 유투홀,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